Q. 프로그램 설계와 언어 번역 Q. 프로그램 설계 부분이 있거든요. Q. 프로그램 설계 부분이 있거든요. Q. 프로그램 설계 부분만 3포인트 정도 되는데 Q. 프로그램 설계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수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Q. 언어 번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 프로그램 설계를 해야 하는 거죠. Q. 집을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Q. 집을 어떻게 짓겠느냐.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사항을 받아가지고 걔네를 분석을 한 다음에 얘네를 어떻게 질거냐 벽체 알지죠. 벽은 얼마나 두껍게 할거고 기둥은 몇개 놓을거고 간격을 얼마나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는 안에 어떤 자재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문서화하는 이런거 프로그램 내에서 내부에 자료구조를 어떤식으로 할거냐 리스트 방식으로 할거냐 트리 방식으로 할거냐 등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구요.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 설계라는 것은 집 짓는거랑 비슷하다 프로그램을 짓는거랑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설계 방법의 종류가 쭉 나와요. 자료설계, 구조설계, 인터페이스설계 절차선설계 이런 것을 도식화하는 논리적 기술에 중점을 둔 도식화 표현 방법인 NS차트 이런게 있습니다. 방식에 대한건데 자료설계는 그냥 집 짓는거라고 꼭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를 쓸 것이냐 구조는 얘네 어떤 구조의 형태로 만들 것이냐 인터페이스는 문은 어디다 놓고 동선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얘네 이제 설계하는데 집을 짓는데 어떤 단계로 할 것이냐 땅 파고 기둥 넣고 바닥 깔고 공부리 치고 결합도 하고 응집도 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모듈 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딱 생각했을 때 어때요.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몇개 작은 걸로 분할해 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각각 기능별로 떼어 놨다. 얘네들을 하나하나를 떼어 놓은 것을 우리 모듈이라고 하는데 얘네 모듈을 각각 구분이 되니까 얘네를 결합도 하고 응집도 라는 걸로 구분을 하는데요. 얘네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설계에서 우선은 결합도 라는 거는 두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 서로 얼마나 의존적인지 대한 것을 말하고요. 한 모듈 내에 있는 처리 요소들이 기능적인 연관 정도를 나타낸대요. 결합도가 높으면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 보수 작업이 쉬워지고요. 자료 결합도가 자료 결합도는 내용 결합도보다 결합도가 높다. 그래서 이 결합도 순서에 대한 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응집도라는 거는 모듈 각각 구분이 달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겁니까? 모듈 간이죠. 모듈 간이고 얘는요. 모듈 안에 또 내부의 요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간에 서로 연관되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구조적 설계의 기능을 수행 시에 모듈 간에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 기사에 자주 나오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효과적인 모듈을 설계하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시는 대로 어떠냐 응집도는 강하게 하고요. 결합도는 약하게 하고 복잡도와 중복도를 피하게 되면 중복을 피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인 뭐가 되느냐 효과적인 모듈과 설계 방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 문제도 설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이제 시험에 변경되는 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부분인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총 세 과목이죠. 1, 2, 3 과목에 하나씩 있는데 얘네가 모두 적용되지는 않고 이 세 문제 중에 하나 정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험 범위가 넓은 데다가 얘네는 너무 사소한 것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그럼 이제 실제로 언어 번역 과정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이제 얘를 번역하는 단계의 부분에 오게 되는데 언어 번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앞에서 원식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보셨죠. 원식 프로그램이 뭐죠? 여러분들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작성한 명령어 세트예요. 명령어 문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번역을 해가지고요.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줘요. 그죠? 이거 누가 만들어줘요? 컴파일러가 만들어주죠. 목적 프로그램 우리 만드는 애가 누구야? 네 컴파일러죠. 자 그리고 이 목적 프로그램 만든 거를요. 링크 에디터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연관인 애들끼리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나 설계가 되려면 연결이 되려면 좀 아까 봤던 어떤 모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서로 뭐 개체 모듈 얘네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필요한 애들이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로드 모듈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주격장치에다가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주격장치에 올리는 게 로더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 시험 문제 이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원식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고요?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해서 번역기가 하겠죠? 뭘 만들어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목적 프로그램 만들어진 것하고 그 연관되는 여러 가지 개체나 모듈들을 묶어서 로드 모듈을 만들고 실행 가능하게 만들고 얘를 이제 주격장치에 적재해가지고 누가요? 로더가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죠. 이 로더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볼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사용자가 작성한 원시 문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막 프로그래머가 여러분이라면 타이핑을 막 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애를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한다는 건 언어 번역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고요. 그렇게 바꿔진 애가 누구예요?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링커로 하는 애는 바로 이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과 프로그램하고 각각 사용되는 내장함수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실행 가능한 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링커 혹은 링키지 에디터 이렇게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링커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링키지 에디터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링키지 에디터 에디터 얘도 같이 알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재배치 형태의 기계어로 된 프로그램을 묶어서 로드 모듈로 만들어주는 이런 게 링커고요. 그 다음에 로드 모듈은요. 즉시 실행이 가능한 상태의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더는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인 그 어떤 로드 모듈을 가지고요. 보조격 장치에서 주격 장치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로더. 쉽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가 바로 로더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렇게 되는데 우선 할당이라는 건 뭐냐.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격 장치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그 내용을 올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당이라는 건 뭐냐. 주격 장치에 프로그램을 뭐야. 우리가 적재할 위치를 할당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은요. 목적 모듈들, 각각 모듈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격 장치에 꼭 올라오지 않고 뭐 가상기업 장치라든지 아니면 보조기업 장치에서 끌어와야 될 애들을 서로 연결을 해줘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앞에 우리가 이제 실행되었던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게 실행이 됐었을 수도 있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빼내고 혹은 아니면 얘네들 또 배치를 다시 하고 이렇게 기역 장치를 할당을 다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제대로 확보가 됐다. 그러면서 걔네를 우리 이제 주격 장치에 적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얘네는 시험 문제의 순서와 각각 기능에 대한 것이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애가 바로 이놈인데요. 이제 우리 로더 중에 절대 로더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의 기능별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로더의 어떤 기억 장치를 할당하거나 연결하는 거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 누가 하느냐.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변수를 선언을 하죠. 앞에서 우리 변수 배웠나? 뒤에서 배웠나? 자 변수 배웠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오랜만에 끊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약간 거시기한데 변수 안 배웠니? 안 배웠으면 다음에 배울 겁니다. 변수라는 건 뭐였어요? 주격 장치에 어떤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는 공간. 그래서 구구단을 한다 그러면 구구단에는 총 3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뭐 단, 그 다음에 값,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해서 얘 곱하기 는 해갖고 얘네 값도 변하고요. 그 값의 변함에 따라 얘네 값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단 변수, 그 다음에 값 변수, 결과 변수 이렇게 세 가지의 변수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변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변수를 이제 할당을 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바로 할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각각 프로그램들 이제 뭐 시어노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외부의 모듈, 내부, 모듈 이런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프로그래머가 다 짜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배치는 누가 해요? 기계어가 합니다. 그 다음에 적재는 로덕아예요.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Do you understand? 나중에 또 안 나오겠지 하고 안 해였다가 또 그러지 말고. 자, 다음에 이번에는 번역기에 대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번역기라는 건 뭘까요? 음, 여러분들 구글 번역기 아시죠? 어, 저도 가끔 사용하는데요. 영어가 많이 딸려가지고, 뭐 어떤 영어 문장 같은 거 봤을 때 구글 번역기로 싹 돌리면 굉장히 잘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더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 그러면 어, 이거를 일본어로,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면 어차피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번역이 되잖아요. 그렇게 바꾼 일본어를 가지고 다시 영어로 바꾸면 더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면은 좀 더 구글 번역기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대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그냥 영어를 바로 한글로 하는 것보다 영어를 일본어로 했다가 일본어로 한글로 하면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이제 번역기인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역기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사람이 하는 말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번역기라는 애인데 이 번역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번역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동시통역사라는 애가 있어요. 동시통역사.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냐면 책간 특허 번역하는, 어떤 번역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동시 번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인터프리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그 미녀배우인데 지금 이제 50대 가까이 된 아주머니가 예전에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동시통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번역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이런 데서 출간된 유명 베스트셀러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얘네를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컴파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교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시통역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문법이나 이런 걸 어떻게 정확하게 캐치하지는 못하지만 빠르게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빠른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문법도 맞춰야 되고 요즘 현대 뭐 나오는 어떤 그 유행어도 좀 가끔 좀 써주고 요즘에 보니까 그 재미난 영화들 애니메이션 보면 번역할 때 보면 아니면 외화도 마찬가지예요. 더빙판 보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개그에 사용되는 유행어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검토 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전 무결한 어떤 문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출간을 하죠. 그래서 얘는 번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느려요. 근데 대신에 이제 크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상태예요. 이거 그냥 실행할 때만 그런 거예요. 실행할 때만. 얘네가 실행할 때만 그런 거고 실제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가지고 얘네를 가지고 따로따로 완성된 거를 본다면 어떻겠어요? 얘가 더 완성도가 높겠죠. 얘는 완성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이 구성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실행을 할 때는 얘가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얘는 좀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쓰고 계시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요. 자, 인터프리터를 쓰는 것들은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얘네들이 어떤 것들인지 글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보면은요. 컴파일러는요.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가장 중요한 타픽인데요.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 번역하다 보면 초록이라는 걸 만들죠. 초록. 그치? 우선은 먼저 한번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초벌 번역하는 걸 가지고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초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실행 시간이 빨라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그땐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실행을 할 때 이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실행 시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번역된 산출문인 목적 프로그램이 큰 기억장치를 요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정적 자료 구조래요. 그리고 종류에는 C, 포츄란, 코벌, 파스칼 이런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컴퓨터를 할 때 베이직이라는 애하고 포츄란이라는 애 썼어요. 참, 뭐하러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랭기지 배운다고 그게 이제 잘난 척 했었는데 뭐 비주얼 베이직, 그때는 비주얼 베이직이 없었고 그냥 일반 베이직이었어요. 그래서 베이직 배우고 나서 순서가 포츄란, 그 다음에 코벌 이렇게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츄란은 과학용이고 얘는 통계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배워가지고는. 그때 C를 배웠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때는 아마 C가 그렇게 이렇게 막 나오려고 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C를 안 배웠어. 고등학교 때 아마 제가 C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컴파일러 언어들에 대한 종류들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니까 꼭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인터프리터예요. 자, 인터프리터는 얘는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한 줄씩 읽어드려서 빨리빨리 실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시통역사 어때요? 말 듣고 한마디 듣고 딱 번역해주고 한마디 듣고 번역해주고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명령 단위로 바로바로 즉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문장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어때요? 전체 문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컴파일러가 훨씬 더 안정적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줄줄줄줄줄을 어떻게 바로바로 함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문맥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령 단위로 번역을 즉시즉시 실행을 할 때 이럴 때 유용한 그런 프로그래머 언어가 됩니다. 자, 번역과 실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타픽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목적 프로그램, 초록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면 대화 형식의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커다란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하냐, 뭐 100%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짠 다음에 실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전체적인 문맥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거고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있는 이 문장, 여기 있는 문장 따로따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부분, 부분, 부분.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 줄 단위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동적 자료 구조래요. 우리 컴파일러는 정적이라 그랬죠? 자, 문법상의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융통성을 강조했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로는 베이직하고 인공지능 언어예요. 리스프라는 애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음으로 나오는 애들이 또 있어요. 얘네도 언어 번역 프로그램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 어셈블러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어셈블리 언어라는 또 랭기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2진수나 16진수로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랭기지라고 하면 자연어를 사용하는 이런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 같은 고급 언어가 있고요. 이렇게 뭐예요? 그냥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저그 번호인 어셈블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하는 것도 하나 또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저그 번호라고 하는 애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계에 가까운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저그 번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고급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인터프리터나 아니면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다 명령어가 어떠냐면 뭐 if, 만약에, for, 어디서부터, 아니면 next, 반복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딱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 기계어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 됩니다. 그래서 f, 6, 3, 1,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가 있는 거야. 이게 뭐 for인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얘를 사용하는 애들이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죠. 얘는 기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를 실행을 하는, 기레기를 작동하는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어셈블러 대신에 기계어 사용할 때 뭘 많이 쓰냐면 바로 c를 많이 쓰게 됩니다. c 가지고 c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얘를 가지고 바로 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어셈블러라는 거는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거든요. 근데 걔네를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번역을 해서 기계가 직접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애가 바로 어셈블러가 된다. 자 다음에 크로스 컴파일러라는 애가 있어요. 크로스 컴파일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보면 컴퓨터 시스템이 여러 종류잖아요. 그치? 여러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뭐 예전 이야기예요. 요즘엔 안 그런데 IBM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플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PC 회사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 얘는 이제 망해가지고 중국 회사에 넘어갔고 애플은 지금 뭐 컴퓨터 안 만들고 핸드폰하고 태블릿 만드는 일하고 바쁘죠. 예전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큰 회사였습니다. IBM 호환 아니면 애플 호환 지금도 마찬가지로 100% 호환은 안 되지만 만약에 IBM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애플에서 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일 여기서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크로스 컴파일러입니다. 뭐야 크로스에서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파일러를 우리가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는 뭐 애플이 예전에는 워낙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클로즈하다고 그러나? 좀 닫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많이 점점 개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애플 컴퓨터에는 윈도우즈를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맥OS 있죠? 맥OS를 IBM 컴퓨터에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서로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윈도우즈는 애플에 설치를 할 수는 있지만 아이비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게 지금 아이비엠 컴포터블이에요. 그래서 아이비엠에다가 맥OS를 깔려면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크로스 컴파일러라는 거는 원시 프로그램 컴파일러가 수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기계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종에 맞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키지 에디터라는 거는 이건 이제 언어 번역에 사용하는 건데요. 얘는 독자적으로 번역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하고 얘네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어 번역 과정 중에 링키지 에디터 마지막에 들어가고 얘네를 만들어가지고 실행 단계로 가는 이러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프리 프로세서라는 애가 있어요. 프리프로세서라는 건 뭐예요? 미리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전처리기라고 합니다. 전처리기. 그래서 전처리기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프로그램에 보면 주석 같은 게 있어요.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설명 같은 거죠. 야 여기 이 코드는 지금 우리가 뭐 게임을 하는데 마우스를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뭐야 칼질을 한다. 칼을 두 번 친다. 이런 기능을 하는 코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게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게임 개발자가 왔을 때 이 프로그램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얘는 주석 같은 거예요. 주석은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단지 프로그램 내의 코드에 설명을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어떠냐면 실제 실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석들을 없애주거나 상수의 정의치와 매크로 확장 컴파일러가 처리하기 전에 먼저 처리할 확장 원시 프로그램을 미리 얘가 생성을 해주는 애가 전처리기입니다. 프리프로세서. 됐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즉 기계어로 번역되기 이전의 프로그램이 뭐? 원시 프로그램. 됐죠? 자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포츄랑 코브론 컴파일러 맞죠?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 번역 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해요? 아니죠. 그렇죠? 인터프리터는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에서 반대죠. 컴파일러가 반복 실행하는 구조가 단단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반복 실행되는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컴파일러는 원시 프로그램 시 번역 시에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로더의 기능. 할당, 링킹, 재배치. 컴파일러는 해당하지 않겠죠. 됐죠? 자 프로그램 수행 순서로 오른 것은 그래서 맨 처음에 우선 원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링크로더, 컴파일러, 목적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죠? 뭐야? 컴파일러, 목적 프로그램, 원시 프로그램? 뭐야? 원시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컴파일 뭐야? 원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파일러에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걔를 링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드려서 실행하는 거죠. 그죠? 자 컴파일러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적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잖아. 됐죠? 자 다음에 주석 제거 그 다음에 상수정이고 뭐예요? 우리 프리프로세서 전처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포인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